이거를 잡고 도망가는 거죠? 네, 고구를 잡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버거우게 해가지고 오케이, 됐어, 됐어. 자, 갑니다.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. 모궁아! 모궁아! 꽃이 피었습니다.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, 이게 방둑 두 개 손으로 잡으라면서요. 방둑에서 손이 피어주면 안 돼? 다시 돌아가. 자, 너는 다시 돌아가. 자, 여유를 드릴게요, 갑니다.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.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.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!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.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. 너 조심해다, 너 진짜까지 나다.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. 모궁한 거침이 피었습니다. 모궁한 거침이 피었습니다. 모궁한 거침했습니다. 우가구집에 씁니다. 우가구집에 씁니다. 우가구집에 씁니다. 아 이거 잡을 때 웃기나 이거. 자 갑니다. 진짜 전투적으로 가네? 우고고집 패스입니다. 잘생겼네. 잘생겼네. 우궁화꽃이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야 이거 빠르네. 다 양말 벗었어? 잠시만요. 내가 양말 벗으면 돼. 형 초반에 좀 천천히 해주세요. 오케이. 아직 안했어. 아직 안했어. 아직 안했어. 태형이 진짜 빠르다. 나가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? 우궁화! 지금 가면 되잖아. 피었습니다 해야지. 너 들어가 임마.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지 멈추는 거 아니에요? 네? 아 룰은 이러지 않았네요. 나 지민이니까 귀여우니까 봐준다. 난 못 봐주겠는데?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왜? 뭐야? 우궁화꽃이 안 돼. 지민이 이리 와. 왜 우궁화 움직여? 너무 웃기잖아요. 근데 이거 잡고 간다.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건 안 돼. 넌 내 손 잡고 있어. 이업! 이업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고간 자랑... 아 이따! 아니 뭐야? 주인의 그러니까. 너 와. 야 입술 움직였어, 너. 너 와. 아 대박이다. 무궁화꽃이 피었을까요? 저렇게 하면 어떻게 가야 돼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가득시다 무금만 꼬치 야ения Waar 가셨다 아니, 진짜 무거워. 형이 일로와. 형이 일로와. 한 번만 봐줘. 야, 그림자. 거의 검은 그림자 같았어. 한 번만 봐줘. 한 번만 봐줘. 한 번만 봐줘. 두둔. 두둔. 자, 갈게요. 우고! 고추뵙소스마! 정우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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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고추뵙소스마! 누가 고추뵙소스마!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. 나 아무것도 아는데 왜 쏘았냐고. 안 보여, 지민이 형. 조금만 봐줘. 누가 고추뵙소스마! 무거워! 무거워! 잠깐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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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머리를 막아버르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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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게임의 결과는 RMC 뮤지지가 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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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오늘 MVP 태형인데 거의. 태형인데 뭐 다 웃었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늘 뭐 어떠셨나요? 진짜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아, 뭐 사실 지구부커도 할게 많네요. 하하하하. 그래도 사실 굉장히 union으로 are as good as it were 방금 집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 보면서 즐겁게 웃으시고 재밌게 보내셨어요.